얘들아 안녕? 우리 토망갔네? 아 나 앞머리 웨이브 펌 했어. 어쩜 이쁘지? 자 오늘 내가 바로 소개시켜줄 제품은 천온진의 산삼온진이란거야 산삼제품 1등 길게 말 안할게요. 누적 판매 30만포 네이버 판매 1위, 쿠팡 판매 1위 산삼호안 브랜드 1위 자사몰 판매 1위 브랜드 파워 1위 얘들아 그거 알아? 전문가가 만들면 달라 오직 산삼온진만 있는 독보적임 폐하! 원재료를 대충 섞어? 대량 생산하는 제품만 애초에 만들지 않습니다. 차온이 다른 프리미엄 성분으로 바리부터 밝게끝이 더 건강한 기분 동의보감으로부터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산삼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삼 농축액 고양분 50% 걸쭉하고 진하게 우려내요 남녀노소 먹기좋은 황 황 황으로 제공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산삼 온친 내가 한번 먹어볼게 나는 황같은거 많이 먹어봤어 그래서 이제는 물 없이 그냥 넘겨 잘 봐 오 내가 두알을 꺼내봤는데 오 알갱이가 되게 조그맣네 물 먹고 올게 씁쓸한 맛 없이 가벼운 목넘김 몸속 깊숙이 흡수되는 이 느낌 좋은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 나 오늘 컨디션 좋아 너네도 다들 먹어봐 컨디션 좋아 게다가 진짜 개쩌한게 의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까지 80년 경력 전문 연구팀 설계래 아니 이정도까지 정성을 써야 부었대 진짜 대박이지 않아 와 나 진짜 감격스러워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만든 환이야 얘들아 이제는 무농약 무중금속 이런게 들어가면 안돼 알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깨끗해야 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이거야 얘네는 또 FDA KFDA 식품 안전성 테스트 통과했어 나 이거 먹었더니 컨디션이 좀 좋다 그런 기분이 되나 너네도 얼른 먹어봐